혹시 이 기사님 찾아온 거예요? 아까부터 자꾸 이 기사님을 보내? 저 아저씨에 대한 상상이라 좀 펼쳐보시고 그래. 나로 씨, 박필용 씨에 대해서 알죠? 글쎄, 노 코멘트? 빛이 온 지금쯤 슬슬 눈치챘겠지? 박필용이 누군지. 우재희하고 행복해질 예정인 것 같은데. 그 전에 고통 한번 느껴봐. 어, 이 기사님. 아, 유 실장님. 어, 우소장 방금 나갔는데 거래처 직원 만난다고? 네. 이 기사님 뵈려고요. 아, 네. 아, 네. 이 기사님 다시 오셨나요? 저, 우소장님 나가셨는데. 들었어요. 그 커피 내려드릴까? 왜... 맞죠? 네? 박필용 씨. 무슨 말씀이신지. 저... 무슨 말씀이신지. 맞으시죠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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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! 감사합니다.